오늘도 영어 독해 리딩 스킬 2로 넘어왔어요. 빈칸 추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빈칸 추론은 일단 첫 번째로 빈칸이 맨 앞 문장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빈칸이 뚫린 위치에 따라 접근법이 다릅니다. 맨 앞에 있는 경우가 있구요.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구요.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바로 직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예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 총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구요. 자 그럼 빈칸이 맨 앞 문장에 뚫린 경우부터 살펴볼게요. 자 보시면 빈칸 문장부터 이제 들어갑니다. 맨 앞에. 자 이것은 빈칸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규칙인데요.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제에 맞게 빈칸을 넣는 거예요.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장악하면 다음에 나오는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 문장을 더 제대로 번역하고 혼잣말로 각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자 그래서 무엇이 빈칸인지 참 궁금하다. 이렇게 말을 해보래요. 저장하는 말이에요. 그리고 무엇이 그거에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.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. 예를 들어 영어로 이제 과학자들이 땡땡땡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과학자들은 빈칸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. 혼잣말로 각인할 때는 아 과학자들이 무엇을 관과하면 안 되는지가 궁금하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보면 이제 영어로 고양이를 키울 때 땡땡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아 고양이를 키울 때는 빈칸이 중요하구나. 자 그리고 이거 혼잣말로 각인할 때는 어 고양이를 키울 때 뭐가 중요하지? 이런 식으로 참 궁금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.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고난도 예시에요. 보세요. 자 I like deviation in other settings. 자 다른 환경에서의 일탈과 달리. 자 deviation in sports. 스포츠에서의 일탈은 종종 포함한다. 자 빈칸을 포함하고 있대요. 자 norm and expectation. 어떤 기준과 기대에 대한 이것을 포함하고 있대요. 어떤 기준과 기대에 대한 빈칸을 포함하고 있다. 자 그러면 스포츠 분야에서 일탈을 하면 다른 것과는 달리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걸지를 궁금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a disciplined control of desire to avoid norms and expectation. 또 wasted effort and resources in establishing norms and expectation.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. 자 선택지 역시 빈칸 구조를 반드시 참고하면서 넣어보신다라는 겁니다. 그죠? 자 그 다음에 자 이 다음 줄부터 읽으면서 주제를 잡아 보는데 주제 찾기 유형과 되게 비슷해요. 게다가 더 쉬울 수 있어요. 일단은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. 목표가 나올 때까지 읽고 주제 틀을 잡고 나머지 문장은 스킨이나 스캐닝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훑어 읽으란 말은 영혼 두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어휘 중심으로 빠르게 무슨 내용에서 부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.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빈칸 문장은 주제문 즉 토핑 센터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요. 자 그래서 이제 환산 작업 이해를 환산 작업 이해를 위한 주의 예시로 자 이런지 common misconception 자 흔한 오해래요. among many musicians and non-magicians 음악가들하고 음악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흔한 오해가 있대요. alike 똑같이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. that 자 이렇다라는 거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요? 오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방금 우리가 이제 해석해 봤잖아요. 자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오해다. 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이 대절인 게 이제 어떤 게 오해가 되는지 한번 화면 멈추고 읽어볼게요. 네 이제 다 보셨으면 넘어가 볼게요.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아보시는 거예요. 답은 이제 1번이었죠. 자 notes 자 은표는 are more important than last 쉬는 구간보다 더 중요하다.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. 오해란 말은 이게 지금 주제랑 반대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둔 상태로 문제를 푸시면 됐던 겁니다. 자 그래서 자 빈칸 문장 읽기부터 환산 작업까지 이해가 다 되셨네요.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 빈칸 문장부터 들어간다. 두 번째 빈칸 문장을 더 제대로 번역하고 훈단말로 가게는 시킨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제를 잡는다. 그리고 주제를 잡았으면 빈칸으로 의미를 환산한다. 그리고 선택지 작업을 해라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이제 선택지 고르고 또 문제 푸는 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 시간에